안정식 북한전문기자 나와 있습니다. 북한의 태도가 조금 혼란스러운 상황인데 먼저 트럼프 미국 대통령 발언부터 좀 보죠. 좀 달리는 측면도 있고 경고성 측면도 있어 보이는데 어느 쪽에 좀 더 무게가 실려 있다고 봐야 할까요? 앞서 보도에서도 보셨지만 일단은 뭐 달랬다 이렇게 봐야 할 것 같습니다. 그동안 다소 미국이 강하게 몰아붙였기 때문에 일단 북한 체면을 좀 세워주자 이렇게 방향을 잡은 것 같습니다. 그러면 좀 정상회담에 그대로 나와라 약간 손짓을 한 것 같은데 그러면 북한은 입장을 바꿔서 다시 좀 호응을 할까요? 북한도 아직은 판을 깨겠다 이건 아니기 때문에 적절히 수위 조절을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. 다만 앞으로도 지금과 같은 우여곡절이 몇 번은 더 있을 겁니다. 북한이 김계관 담화를 내놨다는 것은 앞으로도 불편한 일이 있으면 공개적인 장에서 계속 얘기를 하겠다는 건데 문제는 미국이 언제까지 계속 이렇게 북한을 달래면서 가겠느냐라는 거겠죠. 지금 이 트럼프 미국 대통령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. 북한이 가장 중요한 것은 올 11월의 중간선거입니다.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게 선거에 유리할 것이냐, 불리할 것이냐 이게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될 텐데요. 북한을 어떻게든지 달래서 협상을 끌어가는 게 선거에 유리할지 아니면 협상 깨질 거 감소하면서라도 강공을 퍼붓는 게 오히려 미국 내 국민들이 지지를 얻어서 선거에 유리할지 이걸 놓고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해서 고민을 할 것 같습니다. 트럼프 대통령에게는 그게 중요하겠지만 한반도 평화로 봤을 때는 다음 달 북미 정상회담이 아무래도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데 예정대로 열리겠죠? 지금 이 시점에서는 뭐 열린다고 봐야 되겠죠. 하지만 이제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북미 정상회담 전까지 우여곡절이 분명히 몇 번 더 있을 겁니다. 때문에 회담 직전까지 마음 졸이는 일은 계속될 것이다,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안전시 북한 전문 기자였습니다.